가을바람이 부는 맑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와 같이 흐르는 것과 같이 세계는 오늘날 화학 운명 시대가 돼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변화가 대단히 극심합니다. 아주 격변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중에 사는 나같은 사람도 엊그저께 일본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말하자면 쉽게 우리 상식적으로 나는 역사에 대해서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인종적으로도 한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에는 헌토인이 원래 옛날부터 살고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요구한 옛날부터 아하니 건너가서 대류문화 발전한 우리 민족이 지배를 하였어요. 그래서 나라도 우리 민족이 가서 형성하고 정치를 하고 문화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만 해도 우리 국내로 하더라도 경기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다 지방 특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이 가서 형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있고 지방이 다른 만큼 오늘날은 그 성격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또 그 방면에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하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이성적이다. 냉철히 비판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성적이지만은 이성적이지만은 일본 사람보다도 더 창조적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성적이니까 비판에서 따져서 잘 모방을 하는데 우리 민족은 깊이가 있어서 창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비판하는 것이 약하지 아니한가. 일본 사람은 비판 능력이 더 잘하고 우리는 창조에 더 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은가. 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민족도 비판은 일본 사람보다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좋대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유교 더욱이 주자학파가 설치는 바람에 주자학파가 전부 맹목적으로 선배를 쫓으라는 그러한 교육, 생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년 동안 비판을 통 안하고 선배들 맹목적으로 따르라. 가령 토 하나라도 고치면은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사형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500년 동안 절대 복종 안한 그러한 생활을 교육이나 생활이나 정치를 해와서 오늘날 우리 민족은 좀 그 비판력이 약해지지 아니했느냐. 원래 우리 민족성은 비판력이 풍부하지만은 그게 약해지지 아니했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보다 우리 민족이 더 창조력이 더 풍부해요. 역사적 그러한 문화재를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창조한 그러한 예술 또는 종교적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면은 세계에 어떤가는 그러한 문화재를 창조했는데 조금의 남은 것도 세계에 제일 간단한 가령 일본 나라의 법륭사의 백제관임이라고 백제사람이 만든 관세음보살님이 세계 예술가들이 예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세계 제일 간단한 예술작품이라고 합니다. 백제사람이 만든 백제관임이 경도에 반가사유상 미륵보살상이 있는데 그게 아주 일본의 국보 제1호예요. 그게 신라불상이에요. 근로에 신라불상이라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나무를 못 부린데 나무를 점검한 결과 신라불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조그마한 나무 문화재를 보더라도 세계 제일 간단한 예술작품으로 세계 제일 간단한 작품을 낸 것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결과라고 하지 않느냐 할 수가 없어요. 난 잘 모르는데 건물만 보더라도 이 종묘에 있는 그 종묘 건물이 세계 제일 간단한 그 건물 예술작품이래요. 경회로 같은 그런 건물도 세계에서 아주 드문 예술작품이라고 그렇게 제가 칭찬을 한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광학민 서양에 일어나서 동양에 흘러들어올 때에 잘 비판해 가지고서 그것의 수입을 빨리 재빨리 했어요. 모방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그 유교 정신으로 배타적으로 유교가 제일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비판을 안 하고 화학 운명을 수입 못한 결과로 나라까지 일본 식민지 정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근대화를 해서 오늘날은 경제대국이라고 해가지고서 세계에서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가 가볼 때에 우리나라도 혹 선진국으로 달성하게 되는 이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본을 가보아서 살펴보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그 과학 운명 근대화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내가 재밀히 그 연구하러 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강 느끼는 대로 상식적으로라도 유의하지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첫째 유사이래로 전쟁을 침범을 안 당했어요. 몽고가 쳐들어갔지만 태풍이 불해서 전부 그 몽고 배가 침몰당하고 2차 세계대전도 자기들이 일으켰지 남은 나라가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일으켜 가지고서 결국 폐망했지 남은 나라가 전쟁을 침략하지 않아서요. 그와 같이 전쟁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통을 그대로 지켜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몇 백년 몇 천년을 전통을 지켜요. 그래서 백제간 불교가 지금도 그대로 그 종파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백제 불교 하나 지키는 게 없는데 일본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불교란다든가 신라불교란다든가 또는 중국 대륙에서 직접 간 불교란다든가 그게 모두 그대로 전통을 지켜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불교를 일본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없어진 불교 여러 가지를 일본에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폐맹이 돼서 군국주의는 전체주의가 됐지만 오늘날은 폐맹이 돼서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미국 바람이 불어서 아주 자유예요. 모든 게 아마 지구상에 그와 같이 자유로 사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안정이 돼서 질서는 또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질서는 아까도 사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 복판 대판이나 동경 복판에서 집을 안 잠그고 텅 비워놔도 비워놓고 그 사람이 다 나가서 돌아다녀도 아무 일이 없어요. 보난당하는 일이 없어요. 일본은 그와 같이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걸 볼 때 지금 거기 종교가 오늘날 과학문명 시대는 종교가 다 어디든지 다 세척했다고 보지 않냐 할 수가 없는데 과학물질문명이 대단히 번성하고 정신적 그런 종교는 어디든지 지금 세잔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냐 할 수가 없는데 일본도 그와 같이 종교가 세잔한 상태라고 하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교인데 불교가 대단히 번성하다 활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전통을 꼭 지키고 가정마도 불교를 독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인습은 요지부동이예요. 요지부동이라 꽉 그 반석까지 그 부동하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덕택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이렇게 자유바람이 불어서 여러가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정이 되고 마음이 진짜 편안해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 제일 자유스럽게 제일 안정이 되고 제일 질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와 같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란 나라가 이와 같이 과학 문명을 완전히 소화해서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에서도 경제대국이라고 여러가지 기술방면이 오히려 미국이나 소련보다도 앞선 점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 문명이 병폐를 거기는 거기도 면할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 병폐를 면할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 가령 거기 가보면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기운신 학생이 기운 웃는 학생을 막 때리고 걸려요. 걸려서 학교도 나에게 안 나가고 또는 자살하는 국민학교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깡패도 웃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의 깡패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계가 이와 같이 과학 문명이 성화하니깐 뭐라고 할까 성을 개방한다 그런 풍조도 있는데 일본에도 그러한 풍조가 다른 나라 지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깐 이와 같이 돼서 인간성을 상실한 그러한 현상이 거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다른 문명은 한 지방에 일어났다가 지방에서 성향하고 발전하고 나중에 그 지방에서 세전 소멸해버리는 수가 많은데 과학 문명은 한 지방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일어났지만은 동양에서 이와 같이 일본이 다 소화해서 발전시키고 한국도 이와 같이 근대화를 하고 세계에서 전부 과학 문명으로 휩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과학 문명으로 확산이 되게 된 것이 다른 문명과 다른 과학 문명의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한 지방이다. 오늘날 한 지방이 됐어요. 그래서 교통이란다거나 그것이 아주 그 지구가 하나가 돼서 편리하게 되고 그 물질, 그 풍부한 것이 세계적으로 서로 유통이 돼서 본남하게 된 것이 오늘날 과학 문명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지구가 한 지방이 돼서 이와 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서로 교류가 빈번하게 되니깐 사회의 그 조직, 조직이 아주 복잡하게 되고 그 조직력을 우리 개인개인이 크게 압력을 받지 않느냐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개인 그 생활이 물질 풍부한 반면에 편리한 반면에 생활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그 물산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 생활 활동이 그러한 기계적으로 물품을 생산하니깐 사람이 그 기계의 한 일부분이 돼서 기계를 따라다니며 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우리 인간은 그 사회 조직 복잡한 데나 생활 복잡한 데나 생활 그 일하는 뒤 기계에 따라다니는 데나 이와 같이 기계적으로 크게 압력을 받아서 자기 정신을 못차리게 됐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죄다 바쁘다고 그렇게 죄다 말하는 것이 오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무 바쁘니깐 자기 정신이 없어요. 자기 마음 둘바를 몰라요. 그러니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니깐 따라서 결국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 둘바를 모르고 이와 같이 복잡한 생활을 하니깐 그때그때만 내키는 대로 살 수 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참말로 인간이 훌륭한 그 인간성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말단에 욕망대로 욕망의 그 자리에서 살게 되니깐 국민학교 순수한 애들도 또 그것도 있겠지요. 복잡하니깐 가정교육도 일본에서 옛날과 같이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 가정교육이 철저한데 오늘날은 그와 같이 사회생활이 복잡하니깐 옛날과 같이 가정교육을 못 지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말로 그 순수한 그 인간성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보야 할 기회가 없이 국민학교 애들도 폭행을 하고 그렇게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었는가 이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학 운명 이대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불안하고 또는 사회가 서로서로 참 신뢰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못되고 혼란을 일으켜서 이 시대는 위기라고 말하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니 그 병폐를 우리는 비판해서 그것을 혁신해서 훌륭한 역사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깊이 살피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 참모습이 어떠한 것이 참모습이냐 오늘날 역사상으로 철학도 많고 종교가 많지만은 어떠한 것이 근본적으로 확실히 분명히 명확하게 인간의 참모습을 해결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서 그러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원리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참말로 불법이야말로 우리 참모습을 인간이 참따운 인간상을 인간이 참따운 실존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야말로 지금까지 모든 철학을 비교할 때의 철학을 비판해서 그것까지 초월한 부처님이 부처님 인도에서 그때의 종교 아트만이란다든가 브라만이란다든가 여러 가지를 다 비판해서 초월해서 참말로 그러한 무아 그 참모습에서 자유자재하게 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도 철학이란다든가 종교를 비판할 때의 전부 불법은 그것을 전부 초월해서 그 부족한 것을 전부 비판해서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인간은 쉽게 말해서 감각이 있고 그 위에 이성이 있고 감각과 이성 두 가지로 오늘날 과학 문명도 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감각은 절대 모순에 빠져요. 절대 모순에 빠져서 결국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주의적 그러한 시대인데 그 인간주의가 오늘날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실천 철학이 나와서 인간은 험하하다 불안하다 절망이다 이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철학이 나왔지만 불법에 대하면 완전히 해결이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 불교에서 초월한 의식 망식 그것을 비판해서 초월해버리고 무의식까지 초월했는데 불법은 그것까지 못 가고 그 이성, 이성의식에서 그 인생 문제, 세계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은 참말로 인간이 감각과 이성을 초월한 그 자기 참모습 그 자리를 개발해서 그 자리가 이성적으로 이성을 초월하면서 이성적으로 작용하고 감각을 초월하면서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대부증을 한 뒤에 대긍증을 하는 그러한 훌륭한 종교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을 완전히 해결해서 자기 벌레 참모습은 벌레 청정에서 어디든지 물들지 않냐고 아무 형상이 올 수 있면서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절대 그 우주 근본 하나예요. 이건 법연적 하나예요. 절대적 하나예요. 오늘날 과학윤명은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열 이와 같이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하나란 그 원리 바탕이 바탕해 주지 않냐 하면은 오늘날 인류는 혼란에 빠져서 위기를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깐 이러한 근본을 해결한 그 인간의 참모습 벌레 청정에서 물들지 않냐고 자유자재한 또 아무 형상이 없으면서 일체 형상해내는 창조해내는 그러한 자유자재한 그 참모습 그것이라야 과학윤명에 끄달리지 않냐고 자유자재해서 주인공이 돼서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주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데 이러한 그 자기 근본 참모습 근본적 주체성 이것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야 이 인류를 이 문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모습 근원적 주체성 그것은 전부 누구든지 똑같고 우주하고도 근본이 하나예요. 그 주체성 근본 생명체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나와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봉사하게 되고 대자연도 존중해서 조화있는 파괴에서 이 생물을 다 멸망시키는 문명이 아니라 대자연도 존중해서 인간과 서로 조화를 일으켜서 참 즐거운 그러한 낙토를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이 참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 민족 그 훌륭한 위대한 창조능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서도 엘리트 지도계급에 있으니깐 이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한국을 건설하고 세계 인류를 우리가 이바지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아니란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세계 역사적 사명이라고 나는 강조합니다. 오늘날은 또 임재로 요전에 했던 끄트머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 시중은 임재신님이 대중에게 말하이르시되 배하이르시되 도류여 도 부인 여러분이여 불법은 무용공천이 지시 평상 사라 불법은 공을 쓸 것이었으니 불법은 어디 조작하는게 없어요 조작하는게 없어요 조작하는게 없어요 원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감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감각 이성은 전부 조작하는 입장이에요 작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감각 이성을 초월해 우리 의식을 초월해서 무의식까지 초월해서 자기 참모습자리가 되어버리면 그게 불법자리인데 그 자리가 되어버리면 아무 작용이 없으면서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자리에요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자리 그러니까 작용이 웃으면서 작용하니깐 공을 쓸 곳이 없으니 그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짓이 평상무사라 그러면 공을 쓸 띠가 없다 작용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웃으면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평상 이 평일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 자리인데 거기에 무사다 일이 없다 거기에는 아무 조작이 없으니깐 일이 없다는 게요 하지만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이 해요 그러니까 평상무사라 아시 똥을 넣고 속녀 오줌을 넣고 또는 옷을 입고 밥을 먹어 이게 보통 하는 일 아니에요 평범하게 보통 평상시에 하는 일인데 골레 주관이 고남이 오이면 곧 눈난이 누워 잔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살면은 아무 걸림이 없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뭐 도인이 됐다 도를 깨달았다 자기 참모습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밥 먹고 추이면 옷 입고 고내면 자고 또는 똥도 눕고 오줌도 눕는 거다 이렇게 평상한 일을 그 자리에서 하니까 해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면은 우리는 소하오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웃거니와 내가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거니와 지네 지연이니라 지에 있는 이는 이해 안하니라 지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그게 진리대로 자기 참모습대로 자유자유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말로 인간에 있어서 최고 진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제일 간단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과 같이 간단한 것이다 그게 진리에요 그게 고인이 온 옛사람이 이르되 향회자 공부는 백하트를 향해서 공부를 짓는 것은 종시 치환하니라 하니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백하트로 공부를 짓는 것은 다 이 어리석은 놈이다 다 이 어리석은 놈이다 백하트로 여러 가지 무슨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인간이 조작이야 인간이 조작이라고 하면은 자기 그 망령된 생각 주관을 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죄다 꿈과 같고 다 험한 것이에요 불안한 것이고 그 참 그 모습 참 따운 바탕에서 나와야 자유자재에서 진실한 것이지 그 나머지 백하트로 조작해서 한 것은 다 험한 것이고 불안하고 그 화나와 같아요 영화와 같은 것이에요 이차 수처 작주하여 이차 개진이면 네가 또한 수처 곳에 따라서 주인을 지어서 곳에 따라서 주인을 짓는다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그 자기 참모습 주인공 그게 주인공이에요 참모습 그 자리가 지어서 확립이 돼서 자유자재해 그와 같이 되면은 입처 개진이면 그렇게 해서 입처 개진 쓴 곳이 그렇게 그 주인공이 딱 쓴 그 입처가 쓴 곳이 다 진이다 그 말이에요 다 참이다 그게 그 자리밖에 진실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면 경례해완 부득이라 아무 경계가 오더라도 무슨 경계를 닥쳐도 경계가 와도 해완 돌이켜 바꾸라야 얻지 못하느니라 아무 경계가 와도 자기 그 근본자리를 근본자리는 어디든지 걸리지 않냐고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깐 걸려서 그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돌이켜서 바꿀 수가 없다 전혀 종례습기 오무가내비라도 자의 해탈되니라 비록 종례의 습기 우리 오도를 주겠다든가 부처님한테 피를 냈다든가 이 화합 성가를 파괴해서 분녀를 시켰다든가 여러가지 이 세상에 아주 극악한 그러한 그 오무가내비에 떨어진다 그래서요 지옥인데 그것은 간단히 없어 고통이 간단히 없고 자기 거기 고통받는 시간이 간단히 없고 아주 그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오무가내비에요 지옥이라 그런 업력이 있더라도 그러한 무서운 업이 있더라도 자의 해탈되니라 스스로 해탈이 큰 바다가 되나니라 그랬어 그러니깐 벌레청정에서 아무 걸림이 없는 어디든지 물들지 않아서 자유자재한 자기 그 참모습 자기 그 주체성 자기 참나 그 자리로 되돌아가보면 그 자리밖에 이 우주가 전부 그 자리가 되어버리니깐 업력이 업력이 아니에요 그 자유자재한 그 벌레 물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되니깐 오무가나 그러한 업장도 해탈되게 돼 아주 그 부처님 바다가 되버려 부처님 그 해탈되게 자기 참모습 큰 바다가 되버려 자기 그것밖에 없으니까 바다가 되나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버려 벌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벌레 그 참모습자리로 보면은 벌레 진묵각전에 다 해탈이 돼서 자유자재한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닦아서 되는게 아니라 벌레 그와 같이 진리가 돼 있어요 금시학자 금시학자 총불시법하야 이제때 그 배우는 사람은 총 법을 알지 못해서 누여 첩비행이 봉착물에 안재구리로다 요새 요새 사람은 법을 알지 못하니깐 마치 첩비행이 코에 대는 그 양이 코에 이 양이 눈이 잘 안변데 냄새만 맡고 이렇게 먹는데 근데 코에 뭐가 담아 요새 사람은 봉착물하야 물건을 만남에 안재구리로다 입속에 넣거든 입속에 놔 두어 그와 같다 그 염소는 말이죠 양은 그냥 닥치는 대로 저다 입에 넣어서 먹어버리거든 그와 같이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렇게 집착해 버린다고 말이에요 노낭불변하고 조인지 주인인지 그걸 분별하지 않냐고 빈조불변하는 여시지유는 손님과 주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유는 여시지유는 사심으로 있다 하야 그러한 삿댓마음으로 참 올바른 그 자기 진심이 아니라 삿댓마음으로 도에 들어가서 여쳐지기비라 시끄러운 곳에 곧 들어간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 그러하니깐 자기 참모습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항상 고요하고 자유자재한데 그 자기 참모습자리가 아닌 그러한 삿댓경계는 늘 시끄러거든요 늘 시끄러워 손님은 악이고 악이 아니면 손이고 잘한다 잘못한다 좋다 나쁘다 여러가지 시끄러워 그래서 거기에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자기 참모습자리에서 자유자재하지 않으면 그건 속인이다 그 말이에요 진출가인이 아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와 같이 머리가 긴 사람이라도 그 자기 참모습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부처님이야 그게 출가한 사람이에요 부 출가자는 대저 출가한 자는 수변득 평상 진증 견해하여 모험직이 평상 진증한 진실하고 올바른 견해를 얻어서 변불 변마 변진 변위 변범 변성인이 부처를 분별하고 가려내고 마구니를 또는 분별에 가려내고 참다운 것을 가리고 거짓을 가리고 본부를 가리고 성인을 가릴지니 그 진증견에 자기가 근본 그 자리가 환히 깨달으면 모든 것이 환히 나타나서 거울에 맑은 거울에 삼라만생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마구니는 마구니 부처는 부처 참은 참 거짓은 거짓 그러한 것이 그대로 환하다고 말해요 여시 변득하면 이와 같이 아로 얻을 것 같으면 명 김 출가라 이름 이것은 참출가라고 이름을 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참말로 출가라고 말해요 집을 나간 것이다 집을 나갔다는 것은 이 세상 현실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양 마불불변하면 만약 마구니와 부처를 가리지 못하면 증시 출 일가 입 일가하여 바로 이 한 집에 나와서 한 집에 들어가 부처도 모르고 마구니도 모르고 그 집착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집에서 또 저 집으로 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고 늘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고 말해요 한작 저 중생이요 불러서 업을 짓는 중생이야 그러한 분별심으로 망식으로 사는 사람은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벌레 깨달으면 업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업을 짓는 거예요 자작자수라 망식으로 미득의 진출가니라 이름을 참다운 출가라고 하지 못하나니라 그랬어 이와 같이 망식으로 살아서 업을 짓는 생활을 하면 참 출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혜금유 일개불마 동체불분하야 담어 이제 여기에 일개불마 부처님과 마군인과 한몸이야 한몸에서 나누지 못해가지고서 나누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순유 이와 같이 그것은 마치 물과 젖과 합한 것 같아 마군인지 부처님인지 모르고 하나가 되어버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은 물과 젖이 합한 것 같건만은 아왕은 낑륜이라 아왕 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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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는 젖만 먹거든 그 젖하고 물하고 섞여있으면 젖만 쪽파라먹는다고 말해요 거우는 거우새는 여명한 여명한 도류는 마블 구타로다 저 눈이 밝은 도류는 도인들은 마블 마군이나 부처를 다 쳐버린다고 말해요 아 부처라고 또 거기 머물어 있으면 그것은 덜 된 것이거든 부처를 쳐라니까 마군이나 말할 것 부처들 마군이도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마블을 구타로다 다 치미로다 다 초월함이로다 이약 애성증범하면 내가 만약 승인을 사랑하고 범부를 미워하면 생사해리에 부침하나니라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좋아하고 범부라고 마군이라고 싫어하거든 그런데 참말로 그 자리라면 평등한 자리라 부처나 마군이나 범부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없어야 돼 그런데 부처라고 사랑하고 범부라고 미워하면 생사해리에 생사 바다 속에 부침 떴다 쟁긴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별을 초월한 우리 참모습자리를 깨달아야 올바로 불법을 알게 돼요 참모습을 알게 돼요 그가 엄력이 벌레가 없고 해탈경계라 해탈 바다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 사과를 하나 붙였어요 더 부자왈하고 칼은 스스로 베지 못하고 칼이 칼을 비지 못해요 칼 대상을 비지 후코락은 스스로 접촉하지 못함 이로다 그와 같이 우리 벌레면목 자기는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느낄 수가 없어 그러지면 화 안 해 절대 경계야 행주자와 시비인하와 호리홀진이 분리자개언니 이것이다 그것이 그것이다 벌써 마음을 내면 그와 같이 맹면탄이라 문득 얼굴에 침을 뱉느니라 틀려버린다고 말해요 침을 뱉을게 하는 거에요 깨닫고 보이면 아무 걸릴게 없어 그러나 다모 저게라 이것이다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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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마음을 내면 그와 같이 맹면탄이라 문득 얼굴에 침을 뱉느니라 틀려버린다고 말해요 침을 뱉을게도 하고 말이에요. 평생 간담을 이슈교하니 평생 자기 간담, 간과 그 근본 생명을 다 이와 같이 기울여서 말했으니 진정한 견해를 도설파로다, 다설파했더다 난 그렇게 말을 거기다 붙였어요. 오늘은 이것입니다.